미안하다고 미안해? 미안하다고 싸우지마 빨리 와야지 밥 먹어 알겠어 우리 리허츠 싸워봐 컷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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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셔 안녕하세요 영부가 또 왔습니다 또 자주 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가족 같은 느낌? 퀴즈 백시꾸라 불러줘 퀴즈 자 오늘 영부가 또 왜 왔냐 몰카를 하나 찍을 겁니다 그 얄밉게 먹는 거에 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찍을 거냐 제가 초밥을 사왔어요 엄마 밥 먹어보라고 근데 그때 갑자기 유라가 저를 부를 겁니다 불러서 막 싸울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예 그때 어떻게 알고 있을 거야 영부를 퀴즈 퀴즈 초밥인데 회만 먹을 거예요 그때 엄마 밥 한 번 보시죠 큐 어 먹어봐 엄마 식사한대요 어유 이거 맛있대 기가 막혀요 응 너도 먹고 아 나 먹을게 얼른 먹어봐 네 맛있어 이거 맛있게 저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응? 왜? 빨리 이리 와봐 왜? 한번 먹어 먹어 어?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아니 뭐 이렇게 해? 응?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? 네?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? 왜 스포츠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이거는 새우? 응? 응? 오빠 말을 해 봐 아 오 아 으 퍼 으 으 자기가 이상한 거야? 자네는 왜 싸우겠지 이랄이야? 말을 해봐 왜 싸워? 응 오빠! 내가 이상한 거야 진짜? 응 오빠 표정이 그랬다고 재밌긴 아빠 드세요 언니 아버지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응 알았어? 네 좋아요 진짜 틀려? 응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기분 나빠 하지마 아휴 추스러워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 먹겠습니다 나도 불편해 오빠 왜 이러고 형한테 가봐 내가 그만 쫓아버려 응 인스타 라버스 떼서고 지금도 내려서 주고 이제 제가 못 먹겠습니다 맞아 이것도 제가 오빠만 해요? 아 얘들아 고만 저기하고 어누아 먹어라 뭐? 애들이 싸우고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? 응? 응? 해먹지 마 응 밥은 이거 어떡하지 아 경원장 이거 와서 밥 좀 먹어요 밥 밥 먹어 정보형이 줘야겠다 아니 피하고 엎어서 줘야지 엎어서 줘야지 그 밥만 있냐 응? 피하고 엎어져서 줘야지 응? 피하고 엎어져서 줘야지 다 먹겠네 얘들아 그만하고 오는 거 알아 아유 밥맛이 없네 아버지 이거 새우 좀 이거 간장에 이렇게 묻혀서 한 거냐 뭐지? 왜? 왜? 나 주는 거 아니었어? 응 응 응 싸우지 말고 빨리 와야지 밥 먹어 얼른 왜 자꾸 싸워 얼른 와 아 알겠어 아 빨리 가서 먹어줘 그냥 아 왜 좀 먹게 너가 이거 뭐 이거 먹어 이거 봐 뭐라고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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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라고 아 정훈이 형 이거 먹어 정훈이 형 아 잠깐만 왜 그래도 고기만 같이 먹냐 아 이건 없어버릴게 경훈이 형 밥 좋아하더라고 아유 아유 좋아해 이제 회를 두고 올려놔야지 회로 홀딱 먹고 또 분리하게 이렇게 해서 아 아 응 새우를 가세요 새우가 너무 맛있어 새우가 너무 맛있어 그냥 하다고 그냥 하다고 싸우지 말고 빨리 와야지 밥 먹어 빨리 먹어 이거 이거 됐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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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많이 먹냐 조그맛치겠지 얘들아 얼룽아 이제 그만하고 아 지금 먹자고 배우기 좋다고 나 근데 아 아 아 응 야 그 그 괜찮은 게 안 오는데 그렇게 맛있지 야 아 조금만 먹어 천천히 알았지 응 아니 너무 맛있어 응 얘들아 얼룽아 이제 그만 그만 그만하고 어 아 아 회가 회가 진짜 맛있어 죄송합니다 회를 아 형 똥국이 그거 뭐 먹으라니까 그래서 이러면 돼 왜 이리 와야지 이리 먹어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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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싸우지 말고 빨리 빨리 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오 오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 다 먹었잖아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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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아 초밥 아니야? 이리 와 아버지 이거 식사 지금 뭐 다 먹고 저 밥만 그래 난 이거 조은아 이것 먹으러 이거 먹으라고 어떤 라면 그릇 위로 먹으라고? 아니 이거 밥. 밥을 먹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. 지금 이거 김치. 김치? 없어 따라야 써. 밥만 먹어야 좀 심심해서. 아 먹을 것도 없네. 야 아니면 라면 같이 끓여 먹어. 라면에? 아니 이거 다 먹으면 이게 싸우는 느낌에 다 먹으면 라면 끓여버려. 아빠랑 엄마가 다 먹은 거 아니야? 아니요 이게 뭐지 이게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. 아 이제 다 먹었어. 배가 너무 불러서. 아 그래? 먹어. 비싸야 돼. 아 알겠어. 자 이제 끝. 먹어 먹어. 밥. 밥 먹어. 아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휴. 뭐 하는 사람인데 쇠만 다 먹고 싶어. 이거 제가 설거지 될 건 제가 할게. 아 됐어. 이거 내버려둬. 아 냅다고. 냅두라고. 지금 잘 드시는 거 같아. 시원하네. 아니 밥을 못 먹었나 봐. 아. 아. 너무 안 먹었다. 식사 다 먹었어요? 네 그렇지? 이제 앞에. 앞에 커피. 제가 커피 사서 사겠습니다. 식사. 다 먹으러 고객님 커피 사는 거. 야. 아휴. 왜 그래 얼굴이 확 났어. 혜수야 다 먹었잖아. 아휴. 저기 다 틀린 거 같은데. 아휴. 아휴. 아니야 이거. 너무 봐. 네가 이게 진짜 얼굴이 너무 화났는데. 근데 제가 초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게. 정훈이 형이. 정훈이 형이. 왜 이렇게 안했어. 야 니네 싸우는 거 뭐여? 왜요? 저 집에서 싸우던 데한테. 너로 싸우고 지랄이야. 우리 싸운가? 벽 보고 사려고. 벽 보고 그냥 싸운 건데? 벽이 뭘 아니더나 지랄하고. 이거 찍으려고 싶은 시장 모습으로. 지랄하고. 네가 다 드셨어요? 나도. 내가 다 먹었어. 내가 다 먹었어. 일부러. 일부러 그렇게. 저희랑 아빠 사드리겠어. 아빠 아까 화봤어? 배는 못 먹었을까? 다 먹었을까? 젓갈줄이 안 되니까. 젓갈줄이 안 되니까. 손을 막 갖다 집어먹어. 어머니 아버지 그럼 제가. 시내 초밥집과 하나 사드릴게요. 이거 찍기 전에 예약해 놓고 왔어. 예약해 놓고 왔어. 이거 제가. 저도 가서 안 먹고. 제가 사드리겠습니다. 다 먹. 거기 가서 이제 안 먹어. 가자. 여기 와서 한대. 진짜? 어 가자 유라야. 선물이 돼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다 하고. 알았어. 가자 그럼. 야. общем. здraf Maternal. Astronomy. 노 dai. 이 해피언. 언어 쓰임. 감사합니다.